여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출발 지저위 블라디보스톡 기차역입니다. 안녕! 자, 이게 미국에서 가져온 기차입니다. 미, 소, 공동회작을 통해서 가져온 기차입니다. 이 당시에도 미국과 러시아는, 소, 소련은 우방국가였어요. 연합국에서 자대전 당시에. 이 차 대전들 같이 쳐봐야죠? 그렇지. 연합국이었지. 이거 하나도 안 보여. 안 보이네. 자,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손 안 시려워요. 아, 힘들어. 그만 포기해.